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상남도가 올해 상수도 보급률 91% 달성을 목표로 상수도 시설 확충 등 11개 분야에 1093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21개 지구의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인 진주시 정촌 금곡 명석 거제시 4등등 10개 지구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 남해군 창선지구 등이며 일부 지역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유돼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민들에게 물 아껴 쓰기를 생활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수로 애용하기를 당부했습니다.